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양시장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셀트리온 삼형제 무혐의 소식의 급등이 나오는데도 코스닥 시장이 1% 넘게 빠진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절대로 급하게 볼 필요가 없구나 이런 것들을 좀 스스로 느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장 전반적인 매도세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모아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이 빠지니까 손절을 먼저 해야겠다가 아니라 아예 손절을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더 살 수 있는 시장이 변동성이 나왔을 때 더 살 수 있는 종목들을 선택을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에도 지수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원하는 형태 원하는 모습 그대로 흘러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절대 겉목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면서 행복의 첫 번째는 무조건 수익이에요. 그리고 역시 싸게 사는 게 장땡이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RSI 30 이하권에서는 천천히 모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또 정책이랑 엮일 가능성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장 자체를 딱 놓고 보면 코스피도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75의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는 있는데 지금 셀트리온 대비했을 때 셀트리온 형제들이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로 빠진다라고 하면 체감상은 마이너스 3% 정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전략적인 부분을 잘 짜야 돼요. 무슨 전략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금은 한정이 돼 있어요. 맨날 맨날 어디서 계속해서 돈이 물 틀면 나오듯이 돈이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 안에서 굉장히 효율을 높여가면서 쓸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장이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전략이 뭐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모아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시장이 빠졌을 때는 자신있게 더 살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 거기서 수익에 대해 극대화를 노리기 위해서는 단타 종목에 대해서도 잘 선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단타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질질질질 멱살 잡히면서 머리채 잡히면서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 우리는 단타로 빠르게 빠르게 승부를 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VIP방에서는 단타 종목에 대해서 당연히 진행을 해요. 단타를 정말로 빠르게 진행을 한 부분. XM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시초가에 바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3월 14일 시초가에 바로 들어가고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시초가에 빨리 들어가서 빨리 먹고 나오는 게 지금은 단타로서 크게 단타잖아요. 우리가 단타로 들어갔는데 몇 주, 일주일, 이주일 몇 살 잡히고 머리채 끌려다니고 질질질질. 이거는 여러분들 단타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맞잖아요. 사실 단타를 가지고 우리가 길게 늘어뜨릴 필요도 없는 거고 XM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오늘 시가가 얼마예요? 시가가 4,385원. 4.90%에 시작을 해서 고가 같은 경우에도 4,520원. 그럼 결국에는 우리는 시초가에 바로 들어가서 빨리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치 시장이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빨리 먹고 나왔기 때문에 시장 빠지는 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하거나 문제를 삼거나 어? 어떡하지? 이 생각을 안 하잖아요. 단타로 들어가서 빨리 먹고 나왔으니까. 그리고 또 보게 되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셀트리온이 어느 정도는 좀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시초가에 들어가서 빨리 빨리 먹고 나온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시초가에 바로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도 어찌 됐든지 간에 짧게라도 우리가 수익적인 부분을 끊어서 먹고 나올 수 있는 구간은 분명히 나올 수 있었다라고 보면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2%가 됐든 3%가 됐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정된 자산 안에서 누가 얼마나 빠르게 잘 유용하게 굴려서 수익을 극대화를 시키느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수익이 만들어지고 뭐 단타로 2%가 됐든 3%가 됐든 빨리 빨리 만들어지고 승부를 놓고 그리고 시장이 하락적인 부분이 지금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모아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모아가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단타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멱살 잡히면서 질질 끌려 나가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전략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짜시겠다라고 하면은 시장에 대해서는 큰 폭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대해서 정말로 디테일하게 다 읽어드릴 수 있는 부분도 읽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저랑 하시면서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상은 무조건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주말 동안에 이벤트를 진행을 한 부분이 있는데 와 반응이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반응이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던 부분이 있는데 이벤트는 끝났고 1개월에 44만원 지금 4개월 하시면은 99만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딱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깔끔하게 먹고 나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빨리빨리 먹고 나와서 지금 시장이 하락이 나오는 거를 좀 편안하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겁을 먹을 필요가 절대 없어요. 어차피 항상 하락적인 부분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변동성은 시장에서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또 막상 빠지면은 당연히 짜증은 나죠. 당연히 저도 사람인데 다 똑같아요. 모든 주식하는 사람들이 조정장이 나오면은 당연히 막 신경이 예민해지고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거는 맞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느 정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지를 해놨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좀 더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심리적인 부분이나 멘탈적인 부분도 결국에 중요하고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실력이 있지만 멘탈이라든지 심리가 깨져버리면은 결과가 안 좋게 나오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남들보다 심리적인 부분, 멘탈적인 부분이 더 좋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수익적인 부분이 차곡차곡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 오늘 뭐 시가 시장이 조금 밀린다라고 해서 크게 시장에 대한 우려를 확대하자 이런 거는 절대 아니에요. 제가 주말에도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해드렸듯이 지금은 시장을 전반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변동성을 좀 좁혀나가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지금 보면은 큰 박스권은 여기서 850포인트 그 다음에 여기서 910포인트지만 우리가 원하는 게 뭐다? 860 그 다음에 900포인트 변동성을 좁혀나가면서 뭔가 시장에 대해서 큰 모멘텀 이슈적인 부분이 붙어서 빵! 치고 나가는 거를 기대를 하는 거지 지금 계속해서 큰 박스권을 그리면서 큰 폭으로 움직이는 거는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 도움은 될 수 없다. 그래서 변동성을 줄여 나가는 거에 우리가 지금 만족을 하고 있으니까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겁먹으실 필요도 없는데 그래도 좀 의미부여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850포인트 이탈을 하면은 그때서 다시 또 고민을 해보고 아 시장이 한번 더 세게 밀어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되 지금 시장에서는 뭐 겁먹으실 미리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 내가 상대랑 싸우지도 않았는데 미리 겁먹고 들어가면은 지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겁먹으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말 동안에 지금 푸틴이 최근 우크라이나랑 회담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뭐 언급을 하면서 미국장도 상승적으로 출발을 한 부분은 있지만 실질적인 기대감이 크지 않다라고 전망을 했기 때문에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주말에도 러시아군의 진군이 계속되었고 뭐 병원 뭐 폭격 가하고 아주 난리도 났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도 러시아군의 진군이 계속됐던 부분 그 다음에 푸틴 대통령이랑 이제 대화를 한 프랑스 독일 총리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의 전쟁 종식 의지가 없다고 평가를 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등 대화를 통한 구체적인 협상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있기는 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쟁 관련해서도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물가 급승세가 지속되면 이번 주 FOMC의 연준의 매파적인 움직임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포인트는 뒤에다가 좀 설명을 해드리기는 할 거지만 FOMC 여기가 지금은 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세정부 정책 수의 기대감에 뭐 건설, 원자력 발전, 리오프닝 관련 업종 종목 강세로 정책주 위주의 강세가 지속이 되었던 부분이 있고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고 있어서 이번 주 시장 흐름은 좀 지속적으로 테마 장세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뭐 시장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쟁이 어떤 식으로 좀 해소가 될지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 잘 협의가 되면은 시장도 세게 올라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 현재 우리나라 시장을 봤을 때 부정적인 요인을 딱 놓고 보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 난망 그 다음에 미국 뉴욕 증시 하락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 그 다음에 3월 FOMC 앞둔 부담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의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계속된 대화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군사적 충돌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주말에 여러분들 기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인 기자가 러시아군 총격에 사망을 했다라는 사건도 발생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 시민권자가 사망한 첫 사례인 만큼 미국 정부의 반응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이것 때문에 투자 심리도 어느 정도는 좀 위축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전쟁 우크라이나 사태 전쟁 관련해서는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전망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못 맞추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만 집착을 하는 것보다도 제가 전쟁 리스크 관련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도 빨리빨리 오버나잇 하시지 마시라고 빨리빨리 먹고 나오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샘표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이거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줄 때 빨리빨리 먹는 게 맞다니까요. 또 다른 것들 보면은 뭐 피코그램 이런 것들 보면은 아우 이런 줄 때 빨리빨리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로 까딱하다가 이게 어떤 어떤 뭐 어떤 식으로 합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줄 때 빨리빨리 먹고 또 있으면은 또 먹고 빨리 먹고 있으면 또 들어가서 또 먹고 빨리빨리 무조건 질질질질 나는 이거를 가지고 뭐 20% 30% 40% 50%를 먹겠다가 아니라 그냥 줄 때 빨리빨리 먹으면서 순환매를 여러분들이 차라리 즐기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뭐 화상으로 협상을 진행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증시는 이 협상이 잘 되면은 오르는 거기는 하지만 안 되더라도 이미 기대감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미 악재가 다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악재가 나오더라도 안 밀리면은 결국에는 오른다. 이렇게 시장을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결론은 나올 수 있는 것들 정점은 어느 정도 찍고 넘어갔다라고 보면은 당장은 뭐 오르기는 뭐 힘들겠지만 원자재도 오를 만큼 올랐고 전쟁 리스크도 반영할 만큼 다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 이상 안 밀리면은 뭐 결국에는 오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두 국가에 한해서만 리스크로 보던 관점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하락적인 부분이 좀 더 심하게 나오는 게 타 국가들도 말려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 때문에 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코스닥이 1%대 하락인데 셀트리온 사명제 무혐의 소식에 급등이 나오는데도 코스닥 시장이 1% 넘게 빠진다라는 거는 나머지 종목들이 지금 엄청나게 빠지고 있다라는 얘기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8%대 고점 같은 경우에도 11%대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고 그냥 셀트리온을 보면은 자 보면은 뭐 6%대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다 지수가 이렇게 많이 코스닥 시장이 1% 넘게 빠진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종목들 지금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빠지기는 하지만 겁은 먹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우크라이나의 타국가로 대피 이거를 받아주는 국가도 연류가 되나 폴란드도 지금 역기니 많이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란도 뭐 도발을 했던 부분이 있고 이런 게 전반적으로 시장에 좀 악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푸틴은 이성계의 위아도 회군 걱정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저번주에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푸틴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아무 성과 없이 멈추기에는 조금 낯간지럽다? 좀 뭔가 결과물을 안 갖고 오면은 진짜 세계적으로 뭔가 바보가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뭐 부담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미 대기업들은 탈러시아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제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구점 이케아도 뭐 철수를 했다라는 얘기 기사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러시아도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3월 FOMC에서 금리 인상 강화도 연준의 스탠스를 확인한 후에 시장 대응 방향을 잡아 나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나. 그래서 변동성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시장 하락이 나왔을 때 실적주들에 대해서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내가 갖고 있는 좋은 종목에 대해서 실적도 괜찮은데 시장이 밀리면서 같이 밀리네. 그러면은 평당 관리의 기회로 생각을 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FOMC 이벤트 전까지는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건데 지금 대응주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대응주들도 빠지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항상 지나고 나면은 보이는 게 아 저때 저렇게 잘 살걸 저때 살걸 뭐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면은 보이는 게 지금 이거예요. RSI 32하권에서 여러분들이 분할적으로 매집을 해나갔다라고 하면은 이 포인트 여기 여기 이렇게 저수지를 파고 있잖아요. 파란색으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할적으로 매집을 해나가셨다라고 하면은 지금에서 올라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편안하게 좀 수익적인 부분을 즐길 수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얼마나 종목들마다 당연히 시간적인 부분 올라오는데 있어서 며칠이 걸리고 이게 뭐 3일 뒤에 급등이 나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뭐 3일 안에 급등이 나옵니다 하면은 당연히 좋기는 하겠지만 안 나오면은 또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냥 내가 편안하게 좀 싼 가격에 잡아놓고 편안하게 보유를 하고 끌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되 좀 RSI 32화권에서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분할적으로 모아가시는 게 훨씬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결국에는 뭐 카카오뱅크도 차후에 뭐 몇 년이 지나고 나면은 상승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뭐 장기성을 가지고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편안한 위치에서 사서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나이스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은행 관련주들을 딱 놓고 보면은 국민의힘 대선 공약에서 청년이라든지 무주택자 등의 일부 계층에 대한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 상향 조정이 좀 강조가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하나로서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 LTV 상한을 80%로 높여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 등의 내신 마련 기회를 좀 늘리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첫 주택 구매자가 아니더라도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뭐 70%로 단일화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은행권은 이제 LTV가 지역과 주택 가격 등에 따라서 20에서 70% 정도의 수준이고 수도권 규제 지역 등에서는 뭐 대부분 40%를 넘기기 어렵다는 사실을 고려를 하면은 전반적으로 LTV는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 당장 LTV 상향 조정에는 법과 제도상 제약이 많지는 않다는 게 좀 은행권의 시각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고 주택 가격에 비해서 낮은 LTV 적용으로 지금까지 자금 여력이 부족한 주택 매수 대기자 같은 경우에도 구입 기회조차 박탈을 당했던 부분 내가 지금 돈이 너무 적어요. 적 없는 것도 아니고 조금 있는데 뭔가 청약에 당첨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메꾸는데 정말 등골 빠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많아요. 내가 돈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버는데 이게 좋은 집에 대해서 청약을 받고 분양을 받았는데 이거 이자 내고 막 뭐하고 아니면은 대출이 너무 조금 나오다 보니까 힘들어 죽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금 여력이 부족한 주택 매수 대기자 같은 경우에는 구입 기회조차 박탈을 당했던 부분은 있는데 이게 LTV를 올린다라고 하면은 대출로 부족한 자금 여력을 좀 채워서 주택 매수의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는 좀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식담보대출을 선보였던 부분이 있는데 KB 시세 기준으로 9억 원 이하 수도권 소재 아파트가 대상이고 시중 은행보다 낮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내놓으면서 시장이 좀 요동이 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정책이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카카오뱅크에서도 좀 수혜를 같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좀 장점적인 부분 카카오뱅크의 장점적인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주택담보를 일반 은행 가서 받으려고 하면은 회사에서 막 연차 쓰고 반차 쓰고 아니면 심지어는 막 반반차 쓰고 몇 시간만 자리를 비우는데 계속 눈치 보이고 했던 부분은 은행 막 들락달락해서 은행 가서 이거 서류가 빠졌는데 이거 다시 해주세요 하면은 또 은행 가서 뭔가 또 제출을 하고 되냐 안 되냐 심사하고 전화오고 난리가 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지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챗봇에 기반한 대화형 인터페이스인데 서류 제출 그 다음에 대출 심사 대출 실행까지 대화창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서류 제출 부담도 최소화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심지어 뭐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사진으로 촬영을 해서 제출을 하면 된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굉장히 좀 이런 것들을 좀 간소화 시켜 놨기 때문에 당연히 좀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좋은 내용을 갖고 있는 만큼 결과적으로 지나고 나면은 보이는 것들이 항상 내가 싼 가격에 사놓고 묵묵히 끌고 가는게 장땡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뭐 항상 뭐 초보자분들은 뭐 내용적인 부분 아 이게 좀 어렵다 뭐 생각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대형주 지나고 나면은 보이는 것들이 좀 천천히 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rsi 30 이하에서 여러분들이 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대형주는 내가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쫓아 들어가는 것보다도 바닷건 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끌고 가는게 더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지금 시장에서 위험하고 막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에요 그런 분들은 1개월이 됐더라도 저랑 같이 하시면서 아 이 사람은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구나 아 이렇게 단타를 잡으면서 아 수익적인 부분을 좀 극대화를 시키는구나 이런걸 여러분들이 오셔서 스스로 느끼시면은 굉장히 얻어가는게 더 많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개월에 44만원 아 이거 좀 너무 부담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요즘 보면은 다 물가가 올랐는데 저는 가입비를 안 올렸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가입비에 대해서 좀 부담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44만원 정도는 한 달에 뽑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믿고 오셔서 같이 좀 재밌게 주식적인 부분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종목을 잘 사면은 우리가 수익적인 부분이 잘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전략적으로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움직이셔야 되요 어떤 전략이냐 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모아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할 매수를 하시는게 맞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자산이 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모아가기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단타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단타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빠르게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좀 선택을 하시는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아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항상 편안하게 잘 모아가고 뭐 단타로 먹을 수 있는 덕신 하우진 같은 경우에도 뭐 3%대 수익 인증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좋은 종목 잘 사서 잘 모아가면은 여러분들도 수익적인 부분이 깔끔하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은 무조건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선택을 하시는게 너무나도 좋다 왜냐 이런거를 뭐 보시면은 자 이런거 괜히 엇박자 타기 시작을 하면은 여러분들 고점에 대해서 물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먹을 수 있을 때 빨리빨리 먹고 나오는게 정말로 지금은 베스트인 시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또 이렇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오늘도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오늘도 단타 수익 인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주신 분들 계시고 이렇게 보면은 뭐 좋은 종목에 대해서 잘 사서 잘 모아가서 우리가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 결국에는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고 내 자산을 늘려 나가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괜히 여러분들이 막 엇박자 되시고 이러는 것보다도 좀 발을 맞춰 나가고 수익을 빨리빨리 극대화 시키는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의 시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